이제 2주 동안 휴가라서 한국을 오늘 가는데 사장님이 아침 9시까지 일을 하고 갈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아침 9시까지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5시 비행기입니다. 아우 그래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 가면 먼게 많이 먹어야지 회랑 그래서 말레이시아 코알라 룸프로 들렸다가 카라타와서 한국으로 갑니다 가면 눈 많이 왔겠지 엄마가 눈 온 거 사진 보내줬는데 많이 왔더라구요 집이 강원도 철원이라 가지고 눈이 엄청 와요 한국 가면 친구들도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도 보고 그게 다지 뭐 원래 짐을 어저께 밤에 싸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뭐 짐도 없고 금방 싸요 아빠가 전화 왔어요 캥거루 캥거루 그려있는 지갑 사오라고 원주민이 만든 거 원주민이 만든지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기념품 가게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래요 무슨 관광 상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들었어 여기서 만들어야지 이제 우주에 처음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하는 것도 지치고 미래도 안보이고 근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한국을 다시 가니까 좋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일 해야되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니까 놀러 가는 건 되게 좋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교회 오라고 하겠지 저 가면 선봐요 선은 무슨 선이야 고모가 뭐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와서 차 한잔 하라고 그러는데 되겠어 그게 나는 호주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장거리는 안돼요 그래서 장거리 해봤는데 할게 아니야 그래도 어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만나는 봐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진 달라고 사진 안 준대요 내가 뭐 이것저것 따질 처진 아니지 오늘은 일하러 가는 길이 참 발길이 가볍네요 몇 시간 뒤면 이제 비행기에 앉아 있겠지 다 왔다 여기가 people in Western Australia say school and pool people in Queensland say skill and peel 호주 동쪽에 시드니나 퀸슬랜드 이쪽에서는 다르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is is my good friend Isok from Bosnia Yeah, from Bosnia I'm from Bosnia I've been over here for 25 years now We've got the pleasure of meeting Joe the other day for a couple of hours working with me It's sad that he's going to fly out today though because I'll be seeing him when I get back and more work to be done and more hard work and then yeah What up Korea? Much love Take care Enjoy your new years and yeah, happy holidays 빨래를 돌리고 짐을 쏴야죠 겨울이니까 겨울 티셔츠 3개 정도 얘는 꿀인데 꿀인데 마누카 무슨 그런 꿀이 있대요 약 꿀인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그냥 그냥 일반 꿀을 샀어요 5개 그래서 약 꿀이라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약 꿀이라고 하면 약 꿀인지 알겠죠? 제 하나뿐인 여동생 줄 거 컵 엄마 줄 거 캥거루 지갑 아빠 줄 거 캥거루 지갑 커플 커플 지갑이에요 시계 집에다가 놓고 쓰라고 시계 하나 샀어요 쏙 들어가네 그냥 쏙 들어가네 바지가 없냐? 바지 이거 여름껀데 아 바지가 하나도 없네 빤스 양말은 양말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안 가져가 양말은 그냥 하나 하나면 돼요 원래 이렇게 뭘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딱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칫솔이랑 치약이랑 그런 것만 좀 넣으면 돼요 여권 아 여권을 챙겨야지 여권은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거는 제 기내용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연필 어제 딱지 또 냈어요 주차만 하면 딱지를 내 주차만 하면 잡아 이렇게 지갑에 돈이야 백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 가서 환전해서 밥 먹을 거예요 맥주도 먹고 얘는 가서 비행기에서 뭐라도 봐야 되니까 뭐 없나? 이래놓고 분명히 또는 이제 아 뭐 안 가져왔다 그런다고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잤어요 일곱시 반까지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인천 밥 먹으러 가야지 엄마가 된장국 끓여놨을 거 같은데요 고향에 오니까 좋네요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저쪽에는 군인들이 대포 쏘는 훈련장 강원도 철원 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아빠가 지은 거 저기는 왜 산속 같냐 이렇게 저쪽에 개 한마리 있는데 너무 춥다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추장 같은 거 들어있어요 저기 개가 있는데 개 한마리 주인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짖는 거예요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아빠는 충청도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나 저나 똑같은 놈이라고 이따가 눈을 쓸어 놔야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요 눈을 쓸어야 돼요 눈이 많이 와서 언제 다 쓸지? 눈이 지금도 계속 와서 쓸고 나면 이따가 분명 또 쌓을 거예요 방에서 귤 까먹고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손 시려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좀 했는데 실력을 보여 드릴게요 5분 안에 모든 적을 섬멸시키겠습니다 쇼미가 많이 이렇게 해서 다 구웠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2분 54초 2분 54초 2분 54초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건 제가 옛날에 그린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 연구소 3분 25초 2분 25초 5분 25초